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진짜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. 파이널 진실 크루 명단에 상당히 이름을 올린 명예 1위 크루는 바로 진짜 제발 제발 명예 1위 크루는 바로 앰비셔스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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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비파이널 최종 1위 앰비셔스는 조회수 63만 460회 조회수 13만 6,982회로 온라인 대중평가 3위를 기록해 1,000점 중 900점을 얻었습니다. 형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누나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탈락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슬펐던 것 같아요. 못하십니다.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심경이 어떠신가요? 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부담감이 했나 봐. 너무나도 그냥 계속 마음에 짐이 있었어서 그냥 형들 그냥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것 같고 그라치 감독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는 사실 오늘 잘 잘 해야 탈락 배틀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라 생각하고 파이널에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널 7